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본 바는 없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금 심경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야말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력을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런 실패를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일 겁니다. 시험도 그냥 탁탁 오르고 아마 사법고시도 한두 번 만에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도전만 하면 그런 성공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사 직종에서 한 20년 정도 이상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검사란 건 기본적으로 다친 세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피의자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럼 수사관들 탁탁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통제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 거라고요. 이번에 이제 정치초년생으로 아마 뛰어들었을 때도 뭐 그냥 내가 그동안 해온 바대로 이렇게 척척해 나가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마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거의 막반에 왔는데 본인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선거판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아마 이제 본인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용으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세상에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노력하더라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대개 빼드리게 체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게 조신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맛본 사람들 인생 초년의 실패를 맛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을 좀 작게 치를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한참 글을 많이 쓸 때 그 뉴욕 메나탄의 아주 부유한 자제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를 갖거나 명성을 갖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만이 가는 그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딱 한 번 실수하면 그런 청년들이 그냥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래 기억을 하거든요. 그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년 고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피와 살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살아온 바와 같이 이번 선거도 완전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마 잘 안 돌아가는 걸 그 다음 옛날에 이제 한직으로 밀렸을 텐데 그거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이제 국힘당의 어젯밤에 단톡방 단체 카톡방에 직접 강원도라든지 충남 등지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는 그런 국힘당 의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보도가 됐네요. 본인들이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한밤중에 한밤중이네요. 방중이 아니고 웅성웅성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힘당 단체 카톡방에 나온 그 이야기를 보더라도 제가 아 이분들이 본질을 아직도 못 보시는구나 실체를 아직도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 그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마 사업가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사업이 막 그냥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들 같아요. 엔지니어들.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과나 이런 사람들과 달라 가지고 말을 꾸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단톡방의 내용을 보면서도 이분들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실상을 전혀 모른 채 하겠구나 선거가 끝나면 또 딴 데 여러분들 이유를 드릴 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칼럼에서는 민주당이 10년은 간다 그런 종류의 논술실장에 칼럼이 실렸고 또 사설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벌써 선거에서 이긴 듯이 행동한다 그런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칼럼니스트나 사설을 쓰시는 분들도 실상 진짜 모습 선거의 진짜 모습을 아직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딱 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본인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고 꼭 보고 싶은 것만을 이렇게 즐기도록 집착하는 성향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중앙일보에서는 한동훈 시간이 다시 또 오겠나 그런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언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현재 선거에 대한 판단 국민에 대한 그런 판단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는 은퇴가 불현듯 오지 않습니까 은퇴가 불현듯 오고 이 은퇴 현역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신문이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더라도 실상 자기가 이제 은퇴자가 됐을 때 아 내가 현역에서 물러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체험하고 머리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은퇴 시점이 예상보다도 이제 연금을 받는 시점하고 격차가 생기니까 그거 연금 크레바스 연금 격차라는 그런 표현을 쓰네요. 조기 국민연금 수령자가 100만 명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조기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2, 30% 정도 평생 동안 그렇게 연금 월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깨서 일찍부터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여러분들 제가 아르헨티나 참 요즘에는 참 대단한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 때문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제는 좀 시간을 내가지고 아르헨티나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봤는데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에서 참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네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연금 수령자 은퇴하신 분들이 좋은 정치가 구현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기 국민연금 수령자 문제하고 아르헨티나 문제하고 합쳐 가지고 제가 여러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은 좀 답답하고 좀 힘들게 보이지만 기술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역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좀 요즘에 반도체 분야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전하는데 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12층으로 쌓아올린 5세대 고대역 메모리 메모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고대역 메모리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읽다 보니까 cxl이라는 그런 또 메모리 분야에 어마어마한 그런 일대의 혁신을 일으키는 상품이 또 2, 3년 내에 주력으로 등장할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부 문제에 많이 함몰되어 가지고 힘들어 하지만 눈을 들어서 바깥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좀 시야와 안목 을 넓히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술 세계의 역동성 같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다 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